여러분 안녕하세요 룡맹입니다 자 특별 이벤트로 해가지고 28일자로 현대자동차와 콜라보를 해서 소나타가 나왔어요 레어카트 구요 일단 레벨업을 해줘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오늘 모스가 나왔죠 이게 11,000원인데 이거를 사면은 이거 등장식이랑 그리고 프리미엄 포인트 이거랑 모스 그리고 건전지 1,300개를 줍니다 사줄게요 자 바로 사용해주고 모스를 얻어줘요 자 이렇게 모스를 받았구요 어 모스는 부스터시간 1.2에 멀티부스터시간 8이네요 뭔가 아이템전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스랑 소나타를 타고 한번 랭킹전에 돌아보겠습니다 아 동아 이상한 나라의 문 아 이맵이 나오다니 어 뭐야 모스 3명 있어 어 뭐야 4명? 모스가 4명이나 있어요 어 옆에는 또 백기사야? 후덜덜하네요 백기사와 소나타의 대결이라 제발 치지 마세요 제발 저 애교 보고 싶습니다 좋아 나 잘해 좋아 여기서 망했다 망했다 부스터 없다 좋아 나를 믿었어 좋아 잘해 아이고 그만 박아 제발 그만 박아 또 개 일땡이 안보여요 괜찮아 좋아 천천히 괜찮아 좋아 천천히 자 잘하자 여기서 오케이 와 2등했다 그래도 나이스 백기사는 못 이겼지만 그래도 2등에 만족합니다 어 백기사 이겼네? 저기 백기사 또 있네 아 팩토리 미완성 우야 와 백기사 많이 보이네 난 안전하게 터치로 건다 터치사랑 루밍빙 망했다 올라가냐? 오 대박 와 왜 치세요? 와 잠깐만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와씨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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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몸싸움이 최악이다 최악 그냥 거의 종이장 마냥 오우 잘하자 가 얘들아 가 좀 아 부스터 없는 거 오반데 어 뭐야 여길 떨어져? 아 저기도 떨어질 수 있는구나 자 여기서 확 꺾어주고 오케이 그래 5등이라도 하자 뭐야 부스터 없어 아 다행이다 아 뭐야 눈덩이가 1등이야? 하하하 월드 리오 다운힐 어 치지 마세요 저 종이장이란 말이에요 어 어 치지마 진짜 위험해 아주 그냥 자기네들 몸싸움 좋다고 나를 막 치지마 치지마 자 가자 이대로만 가자 진짜 실수만 하지 말자 제발 아 좋지 않아 와 여길 떨어진다고? 와 빌리지 운명의 다리 아 또 배지 로봇 보고 생겼네 자 가보자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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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으악 와 씨 박을 뻔했어 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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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뭐하냐 쟤 야 야야 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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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치면 가만한다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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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만 하지 말자 좋아 쟤 신경 쓰지마 괜찮아 잘해 그만 3등만 하자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uk 제발 제발 여기서 잘하자 어우씨 무서워 좋아 이대로만 가자 뭐야 왜이러지? 왜 차가 말리지? 아씨 아 뒤에 너무 무섭게 쫓았는데 아씨 게이지 너무 부족해 그리고 3등 했다 자 이렇게 무스와 소나타를 타고 랭킹전을 해봤는데요 아 소나타 이게 차가 예쁘긴 한데 아 몸빵이 너무 안좋아요 진짜 종이장처럼 휙휙 날아가고 아 몸빵이 너무 안좋아 그리고 게이지가 좀 부족해요 하긴 레어 카트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차는 참 예뻐요 와 여기 뭔가 이 현대 로고가 있는게 너무 신기해요 소장용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유빵 그럼 유빵 네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